자, 이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25.2 버전의 새로운 총기, 드라곤오프를 어제 스매시컵에서 프로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샷아웃을 크게 해주세요. 말씀은 감사드리고. 와, 시작부터 밀베 자기장이네요. 장구 선수. 통장! 아니, 너무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헤드넷이 바로 그냥 헤드샷 맞고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쿤 선수. 열심히, 오, 자기장. 변수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지붕을 타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초합지 지붕 타서 슝어버리기. 와, 엑스버드요. 자, 들어가서. 오. 자, 라스컬 해진 봉봉까지. 히넷이 도직단! 와우.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콜맛 같은 킬을 좀 쉽게 내고. 어? 네. 다시 한번 크레슨도의 어떤 머리로 낙하하면서 이거 한번 뺏을 수가 있을까요? 네. 프로팀 밖으로 바로 사망! 와, 독수리단. 독수리단의 뽀키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아칸도! 자,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아로케이가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프로팀 광탈각인데? 어? 와! 근데 D98이. 1점이라도? 자, 바로 지금 누웠습니다. 근데 이게 수류탄 제대로 타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와! 와! 아니, 진짜 선수들.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핸섬 락! 와, D98. 수류탄 머리에 터져 끝났어요. 아니, 프로팀이 이렇게 맥없이? 와, 이 록발. 이게 첫 번째 경기부터 진짜 화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킹오비제이의 추측 멤버들이. 오! 다 떠났거든요. 토르 코리아 제외하고. 네. 바로 정리가 지금 돼버렸어요. 오, 토르 코리아가. 피키 선수와 함께.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대회입니다. 10명만 있다면. 맞습니다. 이하선만 뚫는다면.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두 명을 지금. 아, 근데! 아메리카노는 라이딩 DMR로만 지금 두 명 잡았어요. 아,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나이스 트라이. 라이딩 DMR에는 라이딩 DMR로. 네. 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정확도가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 대현 선수까지 끝났어요. 골팀으로. 자, 다음 서클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래쪽. 시크릿이냐 아니면 텔레톱이냐.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완전 소리가 될지. 확률의 문제인데. 네. 와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게 당연한 자기장이죠. 자, 골팀 팀에 소니 선수거든요. 네, 소니가 갑니다. 소니. 어, 소니. 어, 소니. 아이고, 이거는. 아, 이거 못 쏘니. 어, 소니. 소니 안 내고 그냥 잡을 생각인가요? 아, 뒤에서 발포가. 아, 소니. 완벽하게. 아, 소니. 아, 소니를 못 쏘니. 팀 팀. 네, 독수리단도 4명을 잘 유지했지만 좀 아쉬운 건 차량을 보유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라서. 오, 대관. 배타고 넘어왔다 보니까. 네, 네. 랭커. 카벨 랭커의 무서움을 보여주나요, 오늘? 움직임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 선수. 네. 스트라이 탈락했고요. 이 선수. 자, 무빙부터 해서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괜찮은데요. 어, 검진에서 터지게 만들기. 네. 네. 와, 와, 와. 베놈 선수의 백업셋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인원들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조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관과 조조. 자, 이거 원터 던지는 사람의 이득이긴 한데요. 조조 선수. 자, 포킹하고. 우와. 아, CH. 지금 들어갔으면 계속 끊어내고 있습니다. 와우. 와, 그래서 신세카이가 수류탄으로 다가바냈어요, 팀팀을. 아, 신세카이 지금 너무 잘하는데요. 현재 못하게 그러면서 지금 연락벌이고 들어가는 작전인데요. 힘 가리고 들어가는 저 연막탄의 궤적 또한 너무 좋고요. 독사의 사냥법. 네. 담벼락까지 좀 틀면은. 충분히 공약 포인트가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오, 야야야야. 아, 불쇄, 불쇄. 뒤톨이 불에 탔어요. 불쇄가 됐어요. 하지만 바로 기절 당하진 않으니까. 피닉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불쇄가 지금 됐습니다. 어, 블루존 두 개? 아, 테미. 자, 들어가야 테미지. 와, 이거 괜찮은데요? 네. 자, 여기서. 아, 한몽댄! 아우, 이게 공약이 가능할 것 같아. 아니, 지금 독수리단 피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와! 독수리단! 아니, 공약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지금 내놔. 네. 한 끼 식사하듯이. 그리고 들어가서 여프레이드. 와! 와!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잘 때 남긴 수류탄 하나 그래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4인돌교 못하는 위치죠 현상 밖에 안 남아서 좀 힘들어 보이네요 자 아래쪽에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자 골통팀 자 위치는요 와 독수리 어딜 출이다 이거 찍어먹겠는데요? 그러게요 독수리 인원이 안 나와요 e스포츠 서버만 가능합니다 e스포츠 서버는 이제 대회 특화 서버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우 까치! 까치! 조직단 공격력이 미쳤는데요 그리고 너 달라붙었겠지? 친구 살리러 달라붙... 오우 까치! 다 불구와요 까치도 자 엎드려서 데미지 상세 뒤쪽으로 빠졌어요 와 이거 잘해요? 와 체력 5분 남고 바로 잘 빠졌어요 굉장히 잘하네요 대기 수류탄 네 어 이거 점프 됐어요 CDD 다시 하나 뿌려놓고 뷰 오우 꼴등 자 꼴등이 한번 역습 어 자 블루존 뱉을 수 있나요? 뱉스가 먼저 기절 당했는데요? 블루존이 근데 경사면에 이렇게 뿌려져서 효과적이진 못해요 맞습니다 자 뒤에 오우 로운 이거 진명도 아니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텔레토미 조직단 오 예 어 지금 교전에서 몰아지고 야 여기서 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지금 시크릿이 교전력이 지금 네 너무 약했는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대기 수류탄이 좀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너무 쉽게 뽑겠다고 네 그러니까 세 팀이나 막아야 되는데 시크릿이 뭐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 이거 뭐 잘 싸우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오버웨일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사히 선수가 와 까치 와 까치가 좋아져요 와 까치 텔레토미 조직단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네 야 경기력 주세요 오늘 진짜 미쳤다 까치 자 아사히가 시원하게 한잔 먹여줄 수 있을지 까치 여기 정리하고 독수리 잡으러 갑니까? 광기가 느껴지는 공격력입니다 네 맹금류를 잡아내는 동네새 맞습니다 와 동네새요? 네 까치 까치 우리 동네에 있는 까치 길조죠 길조 길조 다른 나라에서 흉조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인데 와 까치 까치 아니 이 선수 진짜 아니 오늘 까치 사실 이제 꼴등팀이 측면에서 독수리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까치 정말 네 미친 까치예요 아 진짜 잡식이에요 네 이것저것 지금 다 잡아먹습니다 혼자 8킬 아닌가요? 네 2킬 만 더하면 개인 힐링스플이예요 혹시 혹시까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아 까치 잡혔어요 네 워낙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너무 날았어요 그리고 텔레토비 조직단과 독수리단의 맞대결도 네 위쪽에서 오오 봉봉이 맞다 자 라스타레가 봉봉 선수가 네 김조 기자 시켰고요 자기 괜찮거든요 오오오 자 피오가 폭시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확ens이 없어요 아니 이거 지금 독수리단 독수리단이 이렇게 된다 이거 폭시가 빨리 와야 돼요 독수리단에 불 났어요 불 와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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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위에서요 위에서요 와 부 training 태라토비 1대1 그러면 꼴등팀의 로운 선수가 시에 옆통수를 칠 수 있지 않나요? 와 이거 재밌다 1대1 1대1 1대1이래요 로운 선수가 폭시 선수의 뒤통수 칠 수 있어요 1대1 1대1 이거 살리고 해야 되죠 1대1 1대1 빨리 찍혔어요 화이트 찍혔어요 선광탄까지 들고 있습니다 선광탄 던지고 체력이 게이지에 의해서 좀 더 채워지면 그때 승부 걸어야죠 봉봉! 선광탄 갖고 있었네요 론도 장난 아닌데요 자 여기서 봉봉 압박하는 거 보세요 연막에 그냥 쏴보는 거죠 노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럭키샷 아니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럭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봉봉 주세요 보유 aches 다이루 대놓고 남았어요 내밀어봐 내밀어봐 봉봉 nailed이야 붕대 εκyards 되는 거 아니에요 내밀어봐 내밀어봐 자 왼쪽 돈다 붕대 가면 돈다 놀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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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볼까요? 체력 1! 체력 1인데 텔레토리! 체력 1의 기적 와 이거 17개 봉봉이 해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기적의 예측과 지수봉의 하얀설련의 그 예측대로 마지막은 여기 포기적으로 기적을 만들어놨어요 체력 1이었잖아요 피할 때 죽은 목숨이었는데 화염병 전부 다 피하면서 체력 상황도 엄청 불리했고 상대가 계속 쪼면서 오는 상황이라 이거는 샷 맞대결은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끊어치는 플레이를 시도하면서 결국 1대1 대결에서 체력 1 남기고 상대를 제 앞에